자 저희 여름특집 올드 K-POP 예능생활학교 지금 날씨만큼이나 저희는 굉장히 우울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 기온이 22도고요 구름까지 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그냥 냉수 마찰입니다 예 너무 추워요 자 하지만요 열정 그대로 예능은 추운데 이게 나아야 돼요 그치에요 좋아 바로 마지막 라스트 게임을 여러분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게임 공개도 제이 부른 마지막이에요 남성 수영 대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레인 인사 안 돼요 화이팅 화이팅 2번 레인 인사 3번 레인 라스트 인사 화이팅 자 갑니다 준비 자 갑니다 준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둘 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! 하나 더 달려야겠다 안 돼요! 안 돼요 안 돼요! 손 줘야 돼요! 정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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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정규 잘했어 잘했어! 잘했어! 반성 내 동남! 반성 내 동남! 반성 내 동남! 반성 내 동남! 연속 어떻게 해? 우리 옛날 사람과 함께하는 박자! 어! 어! 반성 내 동남! 반성 내 동남! 다리 다리 아저씨 화이팅! 파이팅! 다 많았어! 다 많았어! 다 많았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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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전의 드라마! 뒷팀의 보수입니다!